ㄹㅇ ㄹㅇ 간밤에 회식했다가 아직 숙취..숙취가 덜 풀렸나봐 아아아아아ㅏㅇ 오ㅓㅇ 오ㅓㅇ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치리스입니다 ㄹㅇㅇㅇㅇㅇ 공폰데요 이거 되게 짧은 게임이에요 이거 되게 짧은 게임이에요 ㄹㅇㅇㅇㅇㅇㅇㅇ 스타트 도네이션이 개소리라는게 아닌데 뭐지? 아 맞아 그냥 이게 걷는거였어 가겠습니다 그냥 아 배고프다 콜라본가봐요 빨리 돌아가야겠다 야 아무것도 안나오는데? 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반갑습니다 뭐야 뒤로 돌아가게 안되는데요? 오오오 저기 사람있었어 저기 사람있었어 그죠? 다음날 아이드린님 후원 2,000원 감사합니다 처음 생방송 보는 대 도네이션 2,000원이요 녹화본 보다가 있어서 왔어요 아이드린님 후원 2,000원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오오오 예 야 왜 슈퍼챗도 도네이션이지 도네이션이라는게 기부 그런 뜻인데 아 네 반가워요 다음 날이래요 9,000원 뭐야?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야 또 오지마 오지마 아이고 감사합니다 본없는 데 있으시군요 제 팬이라니 또 다음날이요? 아마 저녁 먹기 저도 저도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내가 곧 끄지 않을까요? 그렇게 서서히 아이고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허어어 못본척 하자 뭐가 나와도 그냥 못본척 못들은척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거야 같은 거리를 가는데 뭔가가 달라진 야야야 왜 이렇게 어두워? 왜 그래 안 움직여 어? 이상하네 실시간 처음이에요? 저도 실시간을 한지 별로 안 돼가지고요 처음 보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아 씨 님들 봤어요? 나는 못 봤는데 나는 채팅이느라 못 봤어요 다음날 그래픽이 이런 이유는 그래픽이 이런 이유는 이게 알만툴 2000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이 시절에는 그래픽이 다 비트맵으로 짜야 돼가지고 요즘 그래픽이랑은 조금 달라요 몸이 무거워 간밤에 회식했다가 아직 숙취가 덜 풀렸나봐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아 몸이 무거운 이유가 있었구나 몸 떨어져라 이 악마야 아 떨어졌다 말하는 타이밍에 바로 떨어지네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떻게 된거야 님들 괜찮아요? 이웃날 아아아아아아 아이고 이상하게 오늘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이거 어어 내 등 위에 지금 여러 명의 귀신이 지금 타고 있는 걸꼬요 아마 어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구만 이재부터가 진짠가? 진짜?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요 지금 뭔가가 잔뜩 올라타고 있어 엄마가 무서워서 보지 말래요 어머니께서 무서우시다고요? 아 뭐야 아 끝이네 아 이게 똥싸다 똥싸다 끄는 느낌이야 내일은 학교갈 시간 출근할 시간 아 월요병 이게 시리즈가 이은날 말고 뒤에 시리즈가 더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게 1편이고 내가 알기로는 2편 3편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건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거죠 네 정답이에요 아 월요병 어떡하지? 이 개 지는 소리 듣고 있을까요 계속? 수고하십시오 어휴